인천중구는 관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건강강좌와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를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014 로컬푸드 한마당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11월까지 열립니다. 인천시 중구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대형재해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규모 유통시설 도시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구안전관리과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대규모 점포시설 안에 있는 많은 도시가스를 사용한 각종 조리시설 또 여러가지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중점점검함으로써 미연의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스시설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중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정기검사 및 시설개선을 권장하고 가스시설 사용자의 안전의식 재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구관계자는 이 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대처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알레르기 질환 의심 또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주민건강 강좌입니다. 이번 주민건강 강좌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올바르지 못하게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정보로 잘못된 관리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 관리를 저희가 바로잡고자 올바른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가 마련되었습니다. 총 6기수를 모집해 1기수당 2주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1주차에는 이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강사를 조빙해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2주차에는 교육 이수자 중 검사 신청자를 내상으로 진번지 진드기, 꽃가루 등 23종류의 피부 반응 검사 및 폐기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구민들의 올바른 인식 제구와 질병에 대한 1차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에서 나는 먹거리와 사회적 경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014 로컬푸드 한마당이 지난달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로컬푸드 실천협의회가 주간해 오는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제철 먹거리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제품이 판매되며 이들 먹거리와 제품 교육 홍보를 위한 식생활 교육 체험관도 함께 운영합니다. 로컬푸드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하자는 것인데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소비하는 사람과 누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생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정말로 공동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지역의 다수 생산 소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나눔 실천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아이신 포니에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배의 2014 인천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이 오는 13일 개막해 12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이 행사는 6월 일본을 시작으로 매월 인도, 중국, 터키, 멕시코, 이란 등 6개국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마련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4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 공모전은 예산을 절약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6월 25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4 상반기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가 문학경기장 동문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전국 우수 마을기업 200여개 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9월 19일부터 16일간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 총 36종목의 전기가 펼쳐집니다. 수영, 양궁, 육상 등 총 36종목의 전기가 펼쳐집니다. 해외, 영궁을 열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